맹꽁이 구출작전 2탄 생물들이 도로가에서 죽어나가고 맹꽁이들이 발견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주제거나 맹꽁이들을 살려서 다른 곳에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키릿 들어올릴까요? 아 여기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 수백만이 수천만이 있었거든요 이쪽 라인만 해도 근데 지금 많이 없어져가지고 우선 이 친구들 먼저 조금이라도 다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아직도 있네요 많이 끝에 잡고 이렇게 들면 들리더라구요 어 이거 안 들리나? 하나 둘 셋 아 여기 청개구리가 되게 많은데요 오늘 지금 저희가 좀 일찍 도착해서 그렇지 좀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제가 부탁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 성인분들만 해서 10명 안팎 정도로 모이게 되었어요 전부 다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다행이다 오히려 천만다행이죠 없어진 게 우선은 인원이 좀 적어서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데 뒤에 인원분들은 이제 조를 나눠서 흩어져서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은 지금 다른 쪽으로 탐색하러 가셨고 최대한 많은 친구들을 구출해서 요번에 방생했던 이쪽 작은 숲지가 아닌 다른 생태공원 숲지로 이동해서 방생을 하려고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되게 소중하게 보기 좋습니다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와 이게 진짜 많네 이게 많죠? 네 많아요 와 오 안녕하세요 네 와 와 와 오 그쵸 아 근데 이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이쪽은 별로 없는데 오히려 저쪽 끝에 가면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벽을 타요 그래서 청개구리 같은 애들은 저 풀숲에 풀어주고 맹꽁 위주로 해가지고 저기 제가 숲지 다른 데 알아봤거든요 거기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혼자 하려고 할 때 힘들었었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너무 진짜 많다 그쵸 그쵸 아마 이쪽 말고 다른 쪽 라인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여기도 많아요 제가 이거 열어드릴게요 제가 여기 봐봐요 오 생각보다 이게 안 무겁구나 어? 안 무거워요? 저는 무겁던데 저게 오 그 기네요 좋네요 그 여기 저기 왼쪽 보시면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한 마리씩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여기 봉사 오신 분도 바로 유튜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들은 네 과학 교육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코코하고 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온 김에 한 시간 정도 굉장히 의미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의기투합해서 또 재밌게 또 이렇게 맹꽁이 고출 대작전을 펼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땀 오면 땀 보이세요? 땀이 지금 엄청 많이 나요 앞머리가 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다 아 없어졌어요? 네 다 없어졌어요 땀 때문에 아 있는데요? 아 그래요? 있나요? 많이 챙겼어요? 네 아 그 아까 그 하수구 큰 거기서 잡은 거예요? 네 거기는 안 열었어요 아 거기는 아직 안 열었어요? 아 자선에서 아 저기도 하고 계시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니깐요 저 연락은 안 해주셨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땀 보고 계시면 하시는 봉사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다 네 맞아요 그냥 말없이 먼저 와서 그냥 하고 계세요 그러니깐요 너무 감사할 일이죠 다 좋은 일 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고 같이 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같이 옆에 어우 여기 되게 많다 제가 한번 우선 뗄게요 이거를 제가 손가락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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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크다 맹꽁이 송채네 맹꽁이 송채 처음 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이 친구가 맹꽁이 애기들의 업인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큰 친구가 한 마리 있죠 이 친구가 바로 맹꽁이입니다 뭐가 엄청 커요 예예 그나마 여기가 좀 많은데 여기 집중적으로 여기만 잘 살려도 제 생각에 몇백마리 살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 우리 역시 구독자 파워 구독자님 파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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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이렇게 해야 좀 여기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송불 땀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구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막 숨어 있기도 하고 못 찾는 것도 많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하게 되셨나요? 보다가 네 이거 보고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허옇게 된 게 다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학생 지원자인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열심히 해야죠 살리러 갑시다 와 와 진짜 10분도 앉아서 이렇게 와 그래도 쉬엄쉬엄 하세요 와 와 오 저기 있다 그렇죠 와 저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다 시체인가요? 저 아래는 시체고 저거 위에 있는 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 시체인가? 몇 마리는 살아있네요 저 시체예요? 아니요 여기 안 움직이네 근데 왜 안 움직여요? 지금 살아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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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와 지금 어마어마하게 양이 우와 죽어있는 것도 많구나 네 그래도 살아있는 것도 많아요 다행이다 와 등 땀으로 다 져지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진짜 많이 구했어요 근데 여기 이거 아까 안 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몰랐어요 몰라도 지나칠 뻔했어요 이게 죽어있는 애들 위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별로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그냥 일부분이었고요 하수구에 엄청 빠져있어요 비가 안 오니까 다 들어가 있던 거죠 지옥 시작입니다 하나 드시고 하세요 네 잠시라도 물이랑 개수레인데 제가 따드릴게요 아 이쪽에도 배수구 어 여기 많다 아 배수구가 이쪽에도 있어요? 네 어 여기는 있을지 몰랐어요 살아있는 애들 중에서 지금 뛰어다녀는데 예를 들면 그냥 조금이라도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? 참 어렵네요 이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수고하셨어요 혼자서 묵묵하게 아 오전에 많이 보이고 오전에 아침에요 많이 보이는데 낮이라 뜨거우니까 얘네들이 계속 하수구 안에 모두 찾아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하수구에 많았구나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보다 길거리 없기 때문에 애들이 없는 줄 알고 전 사실 기분 좋았거든요 누가 이렇게 구출하셨구나 뭐 이런 했는데 하수구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쪽에 진짜 많이 잡았어요 네 이번에는 저번에는 잡았을 때 한 천마리 잡았는데 지금은 수천마리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같이 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다른 습지공원 알아보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다 풀어줄 예정입니다 진짜 실제로 보시니까 장난 아니죠 네 와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이게 습지예요 습지여가지고 바로 이쪽부터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바로 풀어주려고 합니다 저번에 첫날 저희가 구출했던 양보다 거의 3배가 됩니다 진짜 와 진짜 3배가 돼가지고 너무 뿌듯해요 네 해서 바로 여기다 풀게요 거기다 풀까요? 네 거기다 풀어주세요 진짜 여기에서 한 몇십 마리만 성체가 돼도 진짜 굉장한 일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야 근데 여기가 그거 같아요 그거 같아요 그 바다에서 땅 뚫고 나오는 바다거북이 새끼들 있잖아요 게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와 물 찾아서 달려가자 약간 이런 느낌 내년에는 여기가 이제 맹꽁이 밭이 되기를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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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